이승씨가 부르는 마지막 승부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일정식입니다. 삼총슛! 강아지 미션이 남아공으로 해줬구나. 남아공? 농구인데요? 이거 농구인데요? 이거 농구인데 남아공으로 해줬구나. 알겠습니다. 왼쪽에서 강아지의 도둑슛! 자 갑니다. 다른 분은 다 같이 불러주세요. 처음부터 알 순 없는 거야 아, 목 아파. 그리고도 본 적 없는 내일 기대만큼 두려운 일이지만 이거 안되겠다. 너와 함께 타려가는 거야 하동규 씨 오셨네요? 하하하하 힘이 들면 그대로 멈춰 눈물을 흘려도 좋아 이젠 시작이란 말만은 있지만 알았다. 내 전부를 거는 거야 모든 순간을 위해 넌 알잖니 우리 삶에 연습이란 없음을 좋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우비로 써라 웃는 그날까지 포기는 안해 내겐 꿈이잖아 다 같이 이 소리질러 다 같이 이 소리질러 다시 한 번 주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천에 남아온 워드컵 너희 농구만 워드컵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태국 전사중의 첫 16강 진출을 위해서 다 같이 다 미국 노래해주세요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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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며 살아가며 곧 돌려 하고 싶은 일들과 해야하니 나와있던 날로만 최재현 시험을 가시죠 최재현 시험을 가시죠 힘이 들면 그대로 멈춰 눈물 흘려도 좋아 이제 시작이란 마음만은 잊지마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부끄러워 모든 순간을 위해 넌 알겠니 우리 삶은 연습이란 없음을 박진철 마지막으로 비로소 나 웃는 그날까지 우리 그날에 내게 꿈이 하나 안녕 내 전부를 가 aine princip 다같이 다같이 아! 골이에요! 아! 96점! 76점! 아! 주대판! 아! 감사합니다! 자! 이승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아! 이승씨 파워크라크 하셨군요! 아! 놀라셨죠? 예! 96점 나오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